나는 조금 늙은, 늙은, 좀비인데. 그래, 좀비게. 느끼할 수 있어요. 우리 윌리엄이 방식하거든요. 하! 내가... 준비를 하셨어! 기대되는데요? 물! 물! 뭐예요, 이건? 호주에서 윌리엄 입맛에 맞는 게 뭐가 있을까? 동치미? 동치미? 동치미가 호주에 있어요? 대단하시다, 진짜 섬세하시고. 귀여워. 동치미 먹으면 최고죠. 맛있겠다. 동치미. 아, 진짜 있네. 동치미, 맨. 나 진짜 기려하네요. 몇 점 줄까요? 네. 5점 아니면 10점? 야, 또 한 번. 야. 아, 누구? 0점? 랑이. 1점ire. 1점이로 만든다. 1점이로 만든다. 1점, 2점. 에피아웃이래. 아, 얹어낸. 원래는 요리를 만들었죠.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았어요. 저는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워. 아, 나, 나나한테 먹을 거 있는데. You got a present for you. Yeah. 쉿, 쉿. 어, 뭐지? 뭐 준비했지? 나나, wait. OK, OK. Wait. OK, I wait. Waiting. 오, 예. 메일런 해봐. 아, 이뻐. 아, 왔어. 아, 뭘까요? Present for me. 어? 아, so cute. What is it? 할머니를 위한 선물? 나나, 뭐 살까? 아, 이거다. 뭐 산 거지? 뭐죠? 이거 사야 돼, 진짜. Hello. You want to pay for this? Yeah. That's 24.95. What do you have? You have money? 돈이 있어요? 현금? 뭐야? 현장 아니에요? 현장? OK, you have money in here. How do I... 이거 뭐 하는 거야? 아, 내 아내가 아파서 뭐. 뭐? 이거 산 거야, 약을. 아가, 영국 여기 발랐잖아. 아프면 이거 발라야지. 아프면 이거 발라야지. 어머, 율리 형은 마음이 너무 따뜻해. 아프면 이거 꼭 사야 돼. 나는 아프면 울리 형 해. 아... 나는 아프지 마. 아, 너무 감동이다, 율리 형. 너 진짜. 그러니까요. 호주에서도 사랑이 넘치는 해밍턴지네요. 아프면 되는 aan워. 아프면...